음악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화법과 장문 천재 교과서에 대단원, 이단원 중에 일부가 실릴 텐데요. 대단원, 이단원의 제목이 화법의 원리와 실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과 두 번째 소단원의 해설 영상을 이번에 싣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발표와 연설, 토론과 협상은 다음 영상에 제시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인 상황에 맞는 말하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 말하기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그것을 예시에 적용하는 단원입니다. 부탁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합시다. 첫 번째로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고친 표현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단원에는 예시 활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문 중간중간에도 예시 활동이 있고, 학습 활동에도 꽤 많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잘못됐다면 올바르게 고친 표현은 무엇인지, 쓰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외의 예문을 제시하고, 역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올바르게 고친 표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는 말하기의 이론에 관해서 간단히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이 단원 생각 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각 열기에서는 이렇게 4컷의 만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빈칸이 제시되어 있죠. 이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모두 고마워 라는 감사하기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고마워 를 넣어서 읽어 볼게요. 첫 번째 컷이에요. 고마워 라는 표현을 꼭 직접 말로 해야 하나? 친한 사람끼리는 말로 안 해도 다 아는 거지. 감사하는 표현은 친한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죠. 감사하는 말하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죠. 두 번째 학생입니다. 사실 고마워 라는 말은 딱 그 순간에 해야 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하기가 어려워. 늦게 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지? 감사하는 말은 늦게라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학생입니다. 어제 선생님 심부름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희수야 고마워 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표현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 학생입니다. 내 생일날 친구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친구가 되어준 것도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 그 말의 순간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진심을 담은 감사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 열기에서는 이런 말하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상황에 맞게 말하자. 라고 말하고,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 제시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상황에 맞는 말하기입니다. 상황이 다섯 가지가 제시되거든요. 하나는 부탁할 때, 두 번째 요청할 때, 세 번째 거절할 때, 그리고 네 번째 사과할 때, 다섯 번째 감사할 때입니다. 자, 이 중에 말하기의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할 때거든요. 자, 이 뒷부분에 요약된 부분이에요.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탁, 요청, 거절, 사과의 경우는, 상대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며,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감사는 성격이 좀 달라요. 감사는 미안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죠. 고마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지문 내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요청이거든요. 부탁하기와 요청하기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부탁하기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상황이라는 건 같아요. 그런데 부탁은 조건이 없거나, 혹은 부족한 조건에서 상대에게 청하는 거고, 요청은 상대에게 청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이나 상황을 갖추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부탁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요청은 그것을 청할 정당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탁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탁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탁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할 때는 미안함을 드러내며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부탁을 해야 할 때는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해요.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명령하듯이 말하면, 상대방 기분이 불쾌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부탁한 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부탁하기의 유의점, 미안함을 드러내야 하고요.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완곡하고 정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문은 올바른 예문이죠. 내가 요즘 바쁜 걸 알면서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해. 이번 축제 때 사회를 맡아주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요청할 때입니다.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는 것인데, 유의점 보도록 할까요? 자, 요청할 때는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위협하는 말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요청이 위협에 의해 받아들여지더라도, 청자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청하는 행동과 이유를 정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요청하기의 유의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고, 위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정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쪽의 예문은 요청하기에 적절한 예거든요. 이제부터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는 참지 말고 말해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요청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네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서, 내가 네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될까 봐 걱정돼.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요청하는 이유에 해당하죠. 요청하는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밝혔고요. 전체적으로 정중하게 대하고, 위협적인 말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기입니다. 거절은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거절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뒷부분에서는 거절하기가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죠. 또 오히려 거절을 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거절이 필요한 이유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거절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거절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거절하기의 유의점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거절할 때는 요구를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는 미안함을 드러내야 하고요. 역시나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도 어렵게 말을 꺼냈겠죠.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유의점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유의점을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상황은 거절을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 자, 일단 거절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정을 보류하는 말을 한 후에 충분히 생각한 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도 간단 명료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이런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요청 봅시다.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청은 상대방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의 주의점 보셨고요. 역시 아래 상황은 거절하기에 올바른 예입니다.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아직 손도 못 댔다. 네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거절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과하기의 상황입니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사과하기를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 말해야 하고요. 자기 감정을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할 수 있죠. 아래쪽의 예문은 사과하기에 적절한 예문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실수했던 일을 말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연인들 싸울 때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가 미안한데 알고 계시죠? 자기가 뭐가 미안해서 사과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아요. 내가 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너를 곤란하게 했구나. 상대의 입장, 상대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의 배려나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마워, 됐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의 어떤 행동, 어떤 말이 자기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감사하기에 올바른 예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도와주어서 일을 잘 마무리했다. 선생님께서 토론 준비를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뭐가 고마운지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글을 읽으면은 뭐 이거 자체가 어렵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선지에 포함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출제위형 베스트에서 알아봤듯이 이 예문들은 문제의 선지에 자주 활용됐어요. 자 그럼 학습활동 보도록 합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올바른 말하기는 무엇인지 전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습활동 1번에 가, 부탁하기의 상황입니다. 이 부탁하기를 요청하기로 바꿔서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친구가 체육복 빌리는 걸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이 체육이라 니 체육복 빌려간다, 빌려가는 거에 불만 없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준영이는 당연히 화를 내죠. 자 준영이의 문제점이 뭔가요? 준영의 친구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요.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점 3가지, 올바른 말하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나의 상황은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예문이에요. 아들이 엄마에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청하는 건 적절한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죠. 엄마 앞으로 제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를 하세요. 이게 요청 사항이죠. 불쑥 들어오시면 저도 앞으로 안방 문을 불쑥붙을 열 테니 그렇게 하세요. 자 요청하기의 주의점 중에 위협하는 느낌을 주면 청자의 저항감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위협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문제점, 노크를 꼭 해달라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요. 상대방을 위협해서 저항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말하기의 문제점이고요. 올바른 말하기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감사하기의 상황입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드러나요. 동생이 내일 수학시험이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니는 내일까지 할 숙제가 있는데도 밤 늦은 시각까지 동생을 도와줬습니다. 동생은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손만 이렇게 까딱 하면서 오늘 고마워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동생은 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의 문제점을 물을 때 동생은 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선지겠죠. 표현은 했지만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동생의 말하기 문제점이 뭔가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말하지 않고 성의 없이 말한 것이 동생의 문제점입니다. 진심이 없다. 성의가 없다. 올바른 말하기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학습 활동에 보면 거절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내용이 드러나죠. 나는 남들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한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서수령에서 이 학생에게 해줄 조언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언급돼야 될 내용은 거절하기가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제때 거절하지 못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정연과 성연의 대화 진영과 현수의 대화 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역시 이 두 가지 예문도 문제에 아주 많이 활용됐어요. 정연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동아리에서 하는 발표회에 참석해 줄 거지 이때 성연이는 거절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데 아니 나 바빠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하기는 왜 적절하지 않죠? 거절할 때는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부탁한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서 이유를 거절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연의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말하기 여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황 현수야 혹시 방과 후에 환경미화 도와줄 수 있니? 진영이는 부탁한 상황이죠. 여기서 현수는 또 거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수의 말하기 역시 잘못되었는데 그 이유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현수의 말하기 볼게요.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첫째 국사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둘째 농구를 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힘든 일은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니 네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현수의 말하기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까 성연이는 거절하는 이유를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수는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들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점은 뭘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현수의 문제점이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말하기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습활동에는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사과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주토피아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어울려 사는 그런 세계인데 초식동물인 주디, 육식동물인 닉. 그 중에 주디가 닉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닉을 의심하는 잘못을 하죠. 그래서 닉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주디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닉에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주디는 올바르게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알아, 날 용서하지 못하겠지. 그럴 만도 해. 나라도 용서하지 못할 테니까.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용서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상대방인 닉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보였고 무책임하고 편견으로 가득했고 날 미워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난 못난 친구였고 상처를 줬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치만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처음부터 네가 옳았어. 난 정말 멍청한 토끼야.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자기의 진심을,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사과하기에서는 사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닉은 주디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런 태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예시 활동도 아주 많이 활용된 활동이에요. 자 이것은 사과하기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 곳은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엎드려 잔 것은 맞지만 점심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졸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게 사과니?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학생이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틀린 선지겠죠. 그런데 잘못은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변명하는 말하기는 상대의 화를 북돋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역시나 선생님이 화를 내고 있고요. 이때 학생에게 필요한 말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어린 사과, 상대방의 감정, 이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말하기를 써라 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말하기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에 맞는 말하기 공부했는데 거의 다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을 꼼꼼히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예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의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 상황에 맞는 말하기,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2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장 마지막에 봤던 상황이거든요. 학생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자신이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가 엎드려 잔 것은 맞지만 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2번, 자신이 잠을 잔 상황에 대해 너무 길게 말하고 있다. 잠을 잔 상황을 길게 이야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한 게 문제죠. 3번, 자신이 잠을 잔 이유를 선생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변명이기 때문에 문제점인 거예요. 4번, 자신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답은 5번인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죄송하다고 말하곤 있지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이렇게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을 바탕으로 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 교과서 외의 예문을 제시하는 문제 이것은 교과서 외의 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이론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 뒷부분에 서수령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단원의 첫 번째 단원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은 2-1단원 중에 두 번째 단원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입니다. 여기 표현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언어적인 표현 두 번째는 준언어적인 표현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 화자의 말하기에 어떤 표현 전략이 사용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알아봅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교과서 학습 활동 2번에 제시되어 있는 난중일기에 관한 발표입니다. 개그맨 서경석이 난중일기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 발표에 드러난 표현 전략을 묻는 문제 일단 언어적 표현 전략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기타 자료나 아니면 괄호에 비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적 표현을 추가해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문 없이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표현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혹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이 예문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 지문 끝부분에 보면 여학생의 발표가 이렇게 잠깐 제시가 되죠. 이것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여학생의 발표에는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인 표현 모두 활용됐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원 공부하실 때 아, 난중일기에 관한 발표가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겠구나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공부에 초점을 둬야 될 요소를 출제 유형 베스트를 통해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생각 열기 부분부터 들어갑시다. 생각 열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 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매장의 직원이죠. 이 직원은 동일한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손님이 무슨 물건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와 나에서 달라진 점은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가의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의 직원의 비언어적인 표현부터 확인합시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을 제외한 쉽게 말해서 입에서 나오지 않는데 언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가리키죠. 일단 팔을 보면 팔짱을 끼고 있고요. 미간을 보면 찡그리고 있습니다. 팔 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고객에 대한 불친절함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불친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빠르기가 좀 빨라요. 평균 빠르기에 120%고요. 목소리가 높고 강하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죠. 반면 오른쪽에 보면 팔은 두 손을 모으고 있고요.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손동작과 표정이 가와 다르죠. 고객에 대한 친절함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의 빠르기가 평균 빠르기보다 약간 느리고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이런 말의 빠르기와 높낮이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준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직원이 하고 있는 비언어적, 준언어적인 표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상황을 제시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똑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이 달라지면 언어적 표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 열기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지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 기억나시죠? 예문이 없이 이 단원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는데 그게 바로 이 지문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지문을 그대로 읽으면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선지에 제시가 되면 헷갈릴만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언어적 표현, 두 번째는 준언어적 표현,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하려면 일단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정해야 되고요. 이것을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겠죠. 예를 들면 공식적 상황에서는 격식이 있는 어휘를 선정해야 되고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어휘, 어법 또 내용을 조직할 때도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서 언어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표나 연설을 할 때 내용을 조직하려 해요. 그때 도입부에는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전개부에는 중간중간 정리도 하면서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도 넣고 첫째, 둘째 이런 표현 같은 거죠. 그리고 결론부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내용을 조직할 때도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서 언어적인 표현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까지 언어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점을 둬서 공부하셔야 될 건 바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겠죠. 첫 번째, 준언어적 표현을 공부합시다. 준언어란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준언어의 의미인데 이것을 비언어의 의미로 소개하는 틀린 선지가 출제됐어요. 준언어는 반은 언어예요. 언어에 덧붙여서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음조, 강세, 빠르기, 크기, 억양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같은 언어적 표현을 활용해도 이런 준언어의 요소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언어에는 감정, 건강, 교양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해요. 지금 읽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두 선지에 활용됐으니까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준언어의 의미는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화자가 큰 목소리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담화 맥락이 상대와 싸우는 상황일 때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겠지만 합격 소식을 받은 상황에서는 기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은 담화 맥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에 예를 제시하고 있죠. 음조, 그리고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그중에 음조와 억양은 음조나 억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가 이어져서 생기는 일정한 유형 이런 식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준언어의 개념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음조는 음의 높낮이입니다. 높은 음으로 이야기하면 기쁨이나 분노를 전달할 수 있고 낮은 음으로 전달하면 부드러움이나 우울함을 전달할 수 있겠죠. 높은 음조, 낮은 음조 모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모두의 상황에서 쓰이고 있죠. 강세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개념이고요. 말의 빠르기, 말의 빠르기는 쉬운 내용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 음이나 쉼의 길이로 말의 빠르기가 결정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쉼을 길게 하면 침묵이 되겠죠. 이 침묵을 준언어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선지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열정이나 흥분을 느낄 수 있고 말을 느리게 하면 여유로움이나 아니면 열이 없음을 표현할 수 있죠. 큰 목소리,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자신감, 열정, 분노 작은 목소리는 온화함, 나약함 그리고 억양은 음의 높낮이가 이어져서 생기는 일정한 유형이죠. 적절하게 억양을 변화시키면 청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요. 억양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단조로운 억양은 무미건조하고 무성의함을 줄 수 있고요. 매우 억양의 변화가 심하면 흥분이나 과장의 심리나 태도를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어조라는 것도 있는데 어조는 말의 분위기를 의미하죠. 힘없는 목소리로와 같은 이런 표현도 준언어적인 표현에 해당하겠죠. 다음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가 아닐 B자죠. 언어가 아닌 입에서 나오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준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비언어적인 표현 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짓만으로도 저 그 물건을 달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이런 행동만으로도 방향을 가리킬 수 있죠. 또 예를 들어 맞선 자리에 나갔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럼 옷차림 자체만으로도 나 맞선 보기 싫어! 라는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입이 아닌 것에서 나온 요소 모두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를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준언어적 표현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언어적 표현이 없으면 준언어적 표현도 있을 수 없어요. 자, 맨 끝에 보면 학생이 발표하는 상황이 드러나죠. 여기 이게 학생의 말하기 언어적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무리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왜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에 관한 발표구나. 자, 다같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면 쉼표가 찍혀 있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 끊어서 이야기해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래쪽에 이 말하기는 학생이 이 말하기를 하기 위한 표현 전략이거든요. 첫 번째 표현 전략 볼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끊어서 말해야겠어. 자, 이것은 준 언어적인 표현이죠. 말의 빠르기를 조절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전략.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내용이므로 청중과 눈을 맞추며 말하기. 눈 맞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비언어적 표현 요소고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말하면 화자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적인 말하기니까 친구끼리 편하게 사용하는 유행어는 쓰지 말아야지. 이것은 준 언어도 비언어도 아닌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표현 전략이죠.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니까 손을 적당히 움직여야지. 손짓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이렇게 손짓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죠. 이 내용을 활용한 문제가 빈출 문제 유형에 있었죠.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제 유형에 보면 천천히 끊어서 말하는 걸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맞추는 걸 준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틀린 선지로 많이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선지 읽으시길 바랄게요. 학습 활동 1번에 보면 라디오 방송과 드라마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라디오라는 매체를 설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라디오는 비언어적인 표현 요소를 활용할 수 없는 매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1번에서 준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아침 라디오 방송 아침은 활기차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높은 음조, 높은 음의 목소리와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적절하고요. 또 억양에 적절한 변화를 주는 게 좋죠. 음조, 목소리, 억양 밤은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낮은 음조와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억양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죠. 음조, 목소리, 억양 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준 언어적인 표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밑에 나오는 드라마는 봉순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크게 상심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위로를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에서 봉순이 어머니는 봉순이에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금방 적응할 거야. 엄마가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언급할 수 있죠. 이런 언어적인 표현에는 준 언어적인 표현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준 언어적 표현. 이걸 묻는 문제가 출체될 수도 있겠죠. 음조는 낮은 것이 좋고 목소리는 작고 그리고 말의 빠르기는 천천히 함으로써 봉순이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컷과 네 번째 컷에서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드러납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있죠. 봉순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봉순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친밀감을 드러내고 적절하게 봉순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순이의 어머니는 언어적 표현 또 언어적 표현에 적절한 준 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두 번째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었죠. 이 발표에 제시된 언어적인 표현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 적절한 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아는 게 두 번째예요. 자, 봅시다. 이것은 TV 방송 상황이고요. 스튜디오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상 독자는 TV 방송 시청자도 있고 스튜디오 안에 청중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말하기의 목적을 미리 알아볼게요. 끝부분에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말하기는 난중일기에 드러나는 이순신의 마음과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충물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자, 이 언어적 표현에 나타나는 전략은 자기가 소개할 대상을 분명히 전달해서 이해를 돕고 있죠. 나는 난중일기를 설명할 거다. 자, 난중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사진과 같이 오른손을 같이 들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청중이 몇 명 손을 들지 않은 것 같죠? 자,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난중일기는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읽어볼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개 부분 볼게요. 난중일기는 같은 형식으로 시작한다.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초등학생이 쓰는 일기처럼 이렇게 날짜와 날씨로 시작을 하는데 날씨만 적고 끝낸 일기도 있다. 왜 그랬을까요? 언어적인 표현 전략이 또 쓰였죠.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전략은 여기 아랫부분에도 똑같이 쓰였거든요. 이순신은 왜 일기를 두 번 썼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해서 역시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날씨만 적고 끝낸 일기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해전에서는 날씨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년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두 번 썼어요. 저 부분 보이시죠? 라고 제시되어 있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일기의 일부를 청중에게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기를 두 번 썼는데 첫 번째 쓴 일기는 아주 급하게 쓴 일기고요. 두 번째 쓴 일기는 단정하고 여유가 느껴지고 내용도 더 자세해요. 일기를 왜 두 번 썼을까? 이때 쓴 일기는 명량 대첩이 일어났을 때의 일기다. 전쟁 중에 썼던 첫 번째 일기는 매우 급했기 때문에 빠르고 급하게 썼고 그 이후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고쳐 쓴 일기는 전투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빠졌던 건 채워놓고 잘못 쓴 것은 고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선지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청중이 결론 단계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청중은 마지막이네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웅크릴 축자를 사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한 노력 이것을 제시하고 있죠. 이 발표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마음과 모습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방금 이거 읽으면서 언급한 언어적인 표현 전략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보면은 중간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없고요. 또 반언어적인 표현도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이 지문 중간중간에 괄호를 넣고 알맞은 반언어적인 표현을 넣어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묻는 문제 혹은 이 지문을 제시하고 이 발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반언어, 비언어적인 표현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 활용 가능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연의 끝부분,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지문에 포함해서 제시하고 여기에 쓰기에 알맞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난중일기에 관한 발표, 이것에 관한 거였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가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놨어요. 윗글의 강연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청중을 비판하여 반성적 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은 여기 있죠. 저도 솔직히 처음으로 완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지만 청중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고 청중의 반성적인 태도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소개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연이어 강연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소개할 대상은 여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강연 순서를 안내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특정 어휘를 사용하여 강연 단계에 대한 정보를 주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정답이 3번이죠.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거,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아, 이제 강연의 마무리 단계구나 라는 정보를 청중에게 제시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4번,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두 대상을 비교하여 양쪽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조자료를 활용한 건 맞죠? 여기 저 부분 보이시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대상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5번, 청중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의 의문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건 적절하죠. 날씨만 적고 끝낸 일기가 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일기를 두 번 썼을까? 질문을 하는 것은 맞지만 답변을 듣고 있지 않고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방금 이 문제 유형을 통해서 아,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을 틀리게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앞부분만 보고 성급하게 정답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난중일기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었고요. 그 두 번째 출제 유형은 이론적 문제 이렇게 예시문이나 지문 없이 묻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학생의 발표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기타 유형, 학습활동, 그리고 이 드라마 표현을 활용한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단원의 두 번째 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단원은 2-2단원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2-2단원부터 시작해서 2-3단원, 2-4단원까지 화법의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될 거예요.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대화, 그 다음은 면접, 그 다음 발표, 연설, 토론, 협상의 순서로 화법의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대화가 이번 해설 영상의 주요 활동입니다. 대화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교과서 학습의 2번에 실린 윤지의 대화 상황입니다. 윤지가 현성이와 대화하는 상황, 자기 학교 선배인 연수와 대화하는 상황, 방과 후에 자기 친구인 서현과 대화하는 상황, 이것이 가, 나, 다로 제시되었죠. 그것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요. 친밀도에 따라서 자기 표현을 조절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서현이 윤지의 말하기에 공감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 공감하며 듣기에 관련된 문제. 이 학습활동 2번에 실린 대화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교과서 지문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 단원에서는 교과서 지문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교과서 학습활동 1번에 실린 현우와 창규의 대화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현우와 창규는 둘 다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현우는 자아 개념이 높고 창규는 자아 개념이 낮죠. 자아 개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친구의 대화에, 친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출제 유형 베스트 3번은 자아 개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교과서 학습활동 3번에 실린 승희와 아버지의 대화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나 이 유형은 객관식 문제에도 다수 출제가 됐지만 서술형 문항에도 많이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희와 아버지에 관한 대화는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된 대화 고치기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생각 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각 열기에 보면 창준이의 대화가 제시가 되는데 창준이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이렇게 이렇게 올바른 말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놓은 거죠.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는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고요. 이런 말하기를 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비난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죠. 친구를 배려하는 창준이의 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걱정된다. 네가 내 일에 이렇게 간섭을 하면 내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혹은 네가 나한테 집중을 안 하면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친구를 배려하는 창준이의 말은 이 이후에 공부할 나 전달법과 관련이 됩니다. 나 전달법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상황이 발생한 사건, 자기의 감정, 그리고 이후에 대한 기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나 전달법에 관해서 이렇게 살짝 맛보기로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문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은 어떤지 낮은 사람은 어떤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자아 개념과 연관해서 두 번째는 자기 표현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 표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며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인 나 전달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아 개념에 관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부터 공부할 지문 내용은 선지에 거의 그대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이게 선지에 실렸을 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읽다가 어 이랬나 싶은 부분은 형광펜이나 중요한 색깔로 꼭 표시를 해놓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아 개념의 의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아 개념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자 태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아 개념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1-2단원에서 자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웠거든요. 자아 개념은 타인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부모님, 친구 등의 주변에 있는 중요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자아 개념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에 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런 자아 개념은 한 번 형성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예요.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 있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는 소심하게 행동할 수 있죠. 자아 개념은 유동적이다. 자아 개념은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선지에 정말 많이 활용됐거든요. 그런데 딴 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사소통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수용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수용적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지시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 너 왜 그래? 이렇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에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많이 활용했어요. 수용적,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성향을 가지는데 개방적인 의사소통 성향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각각이 다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단원에서 자아 개념에 관한 설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2단원에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었죠. 자아 개념은 화법과 장문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왜 유나가 일기 쓰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기 쓰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내용과 합쳐서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느냐 세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적절한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조절해야 하고요. 셋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 자, 일단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내고요.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돼요.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도 개선해야 되고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되고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를 표현하는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무엇에 따라?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여기 상대방의 관계는 친밀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자기 의견과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처음 만났는데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면 상대방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절한 말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친밀도에 따라서 자기 표현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수준, 의견 수준, 감정 수준으로 나뉩니다. 사실 수준은 자기 표현을 약간만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드러내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 만나거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적절하겠죠. 아니면 점점 친밀해지는 단계, 약간 친한 단계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밀한 단계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사실 수준에서 감정 수준으로 갈수록 자기 표현의 정도가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기입니다. 공감하며 듣게 되면 청자의 입장에서 아,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나를 이해해 주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인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집중하기와 격려하기는 소극적 듣기에 해당하고요. 반영하기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합니다. 집중하기는 맞장구라고 보시면 제일 편해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듣는 거죠. 내가 네 말에 집중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 정말? 그래서, 맞아, 그랬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격려하기는 집중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 계속 말해봐 예를 들면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반응이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격려하기에는 침묵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침묵이 격려하기라는 건 아니고요.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의 말이 잠시 끊겼어요. 이럴 때 주제를 전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음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침묵이죠. 이것도 격려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출제하기 좋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격려하기고요. 다음은 반영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재진술하는 것 이것이 반영하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도 반영하기의 하나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진술하기 상대방의 말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재진술하기 둘 다 반영하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대화하겠느냐에 관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제시가 돼요. 그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대화 혹은 공감하며 듣기의 대화에서는 나 전달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 전달법은 문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해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바람 이것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첫째, 사건. 자기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해 언급해야 되고 둘째, 감정.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솔직히 표현해야 되고요. 셋째로, 기대. 앞으로는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나 전달법에 맞게 바꾼 것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대충 말의 의미가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나 전달법에 맞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연경이와 민선이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연경이한테 민선이가 체육복을 빌려갔는데 연경이가 점심시간까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경이가 곤란한 상황을 겪은 그런 상황, 갈등 상황이죠.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은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표현이죠.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고쳐라 라고 한다면 세 가지 구성 단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건. 둘째, 감정. 세번째, 기대. 일단 사건은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 사건 그대로를 전달해야 돼요. 네가 체육복을 빌려가고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사건이죠. 그 다음은 감정. 이런 사건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죠? 선생님께 혼이 났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난다. 그 다음, 기대. 앞으로는 물건을 빌려가면 바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3단계를 다 지켜야 나 전달법의 적절한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 이 연경이의 체육복과 관련된 나 전달법은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나 전달법에 맞춰서 전부 다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살펴봤어요. 지문 내용과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이었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학습활동을 보도록 할 때인데 학습활동 1번은 현우와 창규의 말하기입니다. 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자아 개념입니다. 높은 자아 개념을 지닌 현우, 낮은 자아 개념을 지닌 창규.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떤 인관관계를 맺게 될지 이것을 공부해 보세요. 라는 그런 활동이죠. 자, 이 대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봤겠죠. 창규는 높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앞부분에 드러나죠. 발표를 앞두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반면 창규는 나는 잘하지 못할 거야. 낮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죠. 발표 후에 친구가 피드백을 주는데 피드백 내용은 똑같아요. 긴장한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 흥미롭더라. 여기에서 현우는 칭찬해줘서 고맙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창규는 왜 그래? 내가 발표 못한다고 놀리는 거니? 부정적인,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낮은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이 부정적으로 대화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보여줘요. 이것에 대해 친구는 어, 쟤랑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반응을 하죠. 낮은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 현우는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죠. 높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폭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학습활동에서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학습활동 두 번째입니다. 학습활동 2번은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활동이었죠. 윤지가 자기표현 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 나, 다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자기표현 정도에 관해서 공부를 합시다. 윤지와 현성의 대화 상황 현성이는 오늘 전학을 왔기 때문에 윤지와 친밀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감정을 주고받지 않고 사실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의사소통 수준 세 가지 기억나시죠? 사실 수준, 의견 수준, 감정 수준 이렇게 사실 수준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만 보아도 서로 친밀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윤지가 자기의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갑자기 언급을 했다. 그럼 현성이는 당황스러워 하겠죠. 어, 친구인데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자기 감정에 대해서 불쑥 언급을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인간관계의 원활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대사는 윤지가 학교 선배인 연수와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연수와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수준의 의사소통, 의견 수준의 의사소통 모두 드러납니다. 발표 대회에 나갈 1학년 대표를 선정하는 문제에 관해 묻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민이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늘이를 추천하는 애들이 많다. 의견도 있지만 사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죠. 정민이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늘이는 좀 우유부단하다. 감정 수준까지 가진 않지만 사실 수준, 의견 수준의 의사소통을 나누는 걸로 봐서 연수와 윤지는 어느 정도는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연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정이 어두운 것 같다. 무슨 일 있니? 연수는 윤지와 감정 수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죠. 네 감정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는 그 말을 자르죠.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이것은 윤지가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수준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연수와 윤지는 어느 정도 친밀하기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정도로 친밀하진 않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연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럼 내일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연수 역시 의사소통 단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 세번째는 서현이와의 대화인데 서현과 윤지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왜 표정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현과 윤지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번째 단계인 감정 수준의 의사소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세번째 말하기에서는 하나 더 공부하실 게 있는데 바로 공감적 듣기입니다. 서현이가 윤지의 말을 들어주는 이것들이 전부 공감적 듣기에 해당이 되는데 공감적 듣기의 세 단계 기억나시죠?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이것이 각각의 말하기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서현이가 묻죠. 음, 그냥 했더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내가 네 말에 집중하고 있다. 집중하기에 해당하죠. 실은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고 있죠. 격려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랬더니 윤지가 이렇게 상황과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요. 동생이 속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말했을 텐데 속상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감적 듣기 중에 가장 중요한 반영하기에 해당합니다. 동생이 속상하지 않게 배려했다라는 말이 윤지의 말에 없죠. 그래서 방금 이 말은 반영하기 중에 상대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지시한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 말로 재진술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하며 듣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마지막 학습활동 3번은 승희와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승희와 아버지는 모두 적절하지 못한 말하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적절하지 못한 말하기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을 탓하고만 있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자의 잘못된 말하기를 옳게 고칠 수 있고 그것을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 승희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할 말이 공부 얘기밖에 없으세요? 이것을 옳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빠는 왜 앞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화만 내세요? 이것도 옳게 고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 풀지도 않을 책을 왜 사니 무얼 믿어달라는 거야? 이 말도 옳게 고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단원의 지문과 학습활동 살펴봤고요. 이 단원의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대화 단원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빈출 유형 첫 번째 바로 윤지의 대화였죠. 윤지의 대화에 관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현성이와의 대화 나는 연수와의 대화 다는 서현이와의 대화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에서 현성과 윤지는 사실 수준으로 자기를 표현하였다. 현성이와 윤지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서로 묻고 답하고요. 체육복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묻고 윤지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 수준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죠. 2번 나에서 윤지는 의견 수준으로만 자기를 표현하였다. 정답이 2번이죠. 윤지가 의견 수준으로 자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정민이처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좋다. 하늘이는 우유부단하다. 그런데 여기 만이라는 이 조사가 틀렸죠. 의견 수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직이요 의견이 나뉘어서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수준에서도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수준으로만 표현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3번 나에서 연수는 감정 수준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윤지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수가 표정이 어두운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윤지에게 묻는데 윤지는 별일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연수는 감정 수준으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윤지는 부담을 느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죠. 4번 다에서 서현과 윤지는 자기 표현의 속도와 수위가 서로의 친밀도에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기 표현의 속도와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아까 나에서 윤지처럼 대화를 끊거나 정도를 조절하겠죠. 그런데 다에서 서현과 윤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자기 표현의 속도나 수위가 친밀도에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5번 가, 나, 다에서 윤지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의식한 채로 명시적인 언어로 자기 표현을 진행하고 있다. 가, 나, 다에서 윤지는 자기 표현의 정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얼만큼 전달할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표현을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입니다. 자, 이렇게 빈출 유형 첫 번째 풀어봤고요. 빈출 유형 두 번째는 여기 이론 문제 교과서 지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현우와 창규의 말하기 방식 자기 개념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승희와 아버지의 대화도 빈출되었고요. 그 기타 유형도 같이 싣고 있고 뒷부분에 서술형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단원의 첫 번째 대화에 관련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2-2단원 중에 두 번째 면접 입니다. 화법 상황 중에 대화 다음 면접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교과서 학습활동 2번에 실린 활동 입니다. 이동건 학생이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장면이죠. 그 면접 장면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과서 학습활동 1번에 실린 활동 입니다. 운동용품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상황 이죠. 여기 이 면접 상황은 면접자 두 명의 답변을 같이 제시했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 중에 한 면접 대상자는 올바른 대답을 한 면접 대상자는 올바르지 못한 대답을 했었죠. 이것에 관한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고요. 세 번째는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면접장면 말고 다른 면접장면을 제시하고 면접자나 아니면 면접 대상자의 말하기 방식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출제유형 베스트 염두에 두시고 생각열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각열기에서는 역시나 면접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이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교 홍보도우미를 선발하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 학교 홍보도우미에 지원한 세 명의 학생의 말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다양한 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일의 강점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학교에 와서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자기의 성공 사례가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학생은 오랫동안 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우수한 점을 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 1,2,3이 자기의 강점을 어필하고 있는데 면접자에 따라서 이 셋 중에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서 특별히 학교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왜 그 사람을 뽑았는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겠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만약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그 근거를 뭐라고 적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에서는 첫 번째 학생을 뽑는 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앞 단원 해설 영상 꾸준히 같이 보신 분이면 이미 아시겠지만 이 단원의 이론적인 문제는 1,2,3,4,5번의 선지가 전부 다 이 지문 내용이 그대로 제시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면접은 일단 공적인 대화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 대상자의 지식 기능 성품 잠재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선발을 위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면 면접 대상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 이죠. 공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모두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면접은 사적인 대화 이므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건 질문자의 의도를 추론해서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보다 의도가 중요하다거나 의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도도 파악해야 한다. 면접관은 질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던지는 질문은 모두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고 그럼 적절한 답변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 대상자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야 되고요. 그 질문의 내용 그리고 의도 이 두 개를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일단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답변 전략이 나뉘는지 살펴봅시다. 자 면접 면접 에서는 질문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자신의 특성과 관련지어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자기가 면접을 볼 지원이나 단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고 미리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여기에 적절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부각할지 생각해 두라는 거죠. 자 그럼 내용 측면에서 알아볼 텐데 일단 질문의 내용별 답변 전략과 답변 내용별 답변 전략을 살펴볼게요. 하나는 질문 하나는 답변 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면접 상황에서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약점을 물었다.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었다면 이 질문자의 의도는 면접 대상자의 침착함 순발력 노력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입니다. 학습활동의 이동건 학생의 면접 장면에 보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 단점을 묻는 의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엔 어떻게 답해야 되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약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의도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두 번째로 역량이나 전문성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면접 대상자가 학업이나 업무 단체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 답하느냐 내가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드러내며 답변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때 내가 이러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드러내는 것이 좋은 거죠. 세 번째 문제의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묻는 질문 이것은 문제의 해결력이나 창의성이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하냐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야 되고요. 이때 인성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드러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 전략 중에 내용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질문 내용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했고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아닌 답변 내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원하는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 하나는 원하는 답변 내용이 의견인지 이것에 따라서 나누어서 답변 해야 한다. 자 일단 면접관이 요구하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올해 출시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실을 요구하는 문제죠. 자 이런 질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답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이 의견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보다 다른 회사의 매출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면접 대상자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에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답변 전략 입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 전략 중에 내용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형식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결론부터 말하기 하나는 사례를 제시하여 말하기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말해야 한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나온 거죠. 결론을 분명히 밝히고 뒤에 근거를 설명하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례를 제시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답변할 때 사례를 들어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근거가 되니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사례는 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도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제시하며 말하기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의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측면 형식 측면에 관해 얘기했고 뒤에 간단하게 표현 측면에 관해서 언급 하고 있어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라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면접은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기는 한데 면접관은 그 언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면접 대상자의 태도도 살펴보죠.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방금 체크한 이것들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 자신있는 말투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한 이것은 준언어적 표현이고요. 또 어법에 맞게 말해야 되고 유행어나 비속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표현이죠. 이렇게 언어 준언어 비언어 모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1번은 운동용품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평가요소 원하는 인재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운동용품에 대해 폭넘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그리고 협력업체 동료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장면 중에 일부를 제시하고 있죠. 면접관의 질문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상사가 운동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바로 여기 두 번째 평가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죠. 면접 대상자가 회사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중에 박수찬이란 사람은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최진범 이라는 사람은 질문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찬의 말을 보도록 할게요. 상사가 운동용품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했다. 박수찬이 이야기합니다. 귀사는 운동용품 판매하는 기업 중에 판매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십니다. 박수찬의 답변을 먼저 볼 텐데 일단 박수찬의 답변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죠. 일단 귀사 에다가 높임의 선어말어민 시를 붙여서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이십니다가 아니라 업체입니다 라고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앞에 문장과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럼으로 무엇입니다 라고 바꿔야 해요.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옳게 바꾸는 건 서수령으로도 출제가 됐으니까 반드시 고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찬의 대답 이 회사 이 회사는 운동용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다. 아주 훌륭한 회사다. 그래서 일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는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내린다면 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결코 따르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상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면접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죠. 그런데 밑에 최진범 이라는 사람은 매우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짜로 그 지시가 관련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의견을 구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진범의 답변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동건 학생이 대학 면접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일단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지원 동기를 기업가가 되겠다는 자기의 장래 희망을 언급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우리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때 활동과 깨달은 점을 묻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했다. 이걸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밝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봉사활동의 의미인데요. 역시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자기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소비자 상대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홍보해야 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은 주의하셔야 되죠. 면접관이 장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 경험을 활용해서 장점을 이야기한 것은 적절해요. 그런데 단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일단 자기 단점을 솔직히 말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단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거기서 그치고 있어요. 이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조언할 말 이런 걸 물을 때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고려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라고 조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본 기사 중에 가장 관심을 끈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학생이 경영학을 전공하고자 하니까 그런 학생으로서 어떤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죠. 마지막 이 질문을 추가한 지문도 있고 뺀 지문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학생의 답변을 추가해서 묻는 문제도 있었고 뺀 문제도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화법 상황은 문제 출제할 때 선생님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공부했어 난 이 내용 다 알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되고 지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 내용을 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게요. 면접 단원 내신형 기출 문제 이동건 학생의 면접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면접 내용에 관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메모장에 옮겨놨습니다. 위 면접 상황에서 학생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답변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태도긴 하죠. 그런데 학생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을 우린 찾아야 돼요. 조언이란 건 그 학생의 부족한 면 아니면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점 그런 점을 조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동건 학생이 면접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은 모습은 드러나지 않죠. 2번 크고 또렷한 목소리와 자신 있는 말투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여기 자신 있는 말투로 라는 준 언어적인 표현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 있는 말투는 만족하고 있고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했는지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는 이 학생의 말하기와 여기 문을 열고 인사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짐작할 수 굳이 조언할 필요는 없어요. 3번 면접은 공적인 대화이므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유행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역시나 적절한 말이지만 이동건 학생은 격식을 갖추고 유행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할 필요가 없죠. 4번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전달 해야 하므로 결론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런 답변 전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조언을 한다는 말은 답변을 우왕좌왕 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논점을 흐리게 말했다거나 이런 학생에게 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이동건 학생은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조언할 필요가 없죠. 정답은 5번인데 5번 단점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동건 학생이 잘못한 점이죠. 단점에 대해서 개선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입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의 문제 풀어봤고요. 최다 빈출 유형 두번째 운동용품 개발자에 관한 면접 내용도 출제되어 있고 면접 상황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되었고 그리고 교과서 외의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2단원의 두번째 면접 단원 해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단원 2단원 화법의 원리와 실제 중에 첫번째 소단원과 두번째 소단원 해설 영상을 총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대단원 2단원 관련된 해설 영상은 다음 영상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